와 진짜 잘하는 거 진짜 지쳤어 미친의 자랑입니다. 와 와 와 안녕하세요. 저는 희재. 저는 세범. 정현이의 고생입니다. 안녕. 웰렛 댄스? 나비? 내가 찍은 거니까 내가 했지. 와 대박이다. 아 진짜 했구나. 오야! 승훈다! 병원님 옷이 왜 저래? 너무 어려워요. 근데 너무 잘해요. 다시 여기 고정. 고정! 앗 탑 탑! 아니 저 또 병원이가 너무 웃겼어. 쟤 너무.. 얼굴의 형태운 표정인데? 너도 기억나죠. 저 또 너무 웃겼어요 진짜. 이거요? 병원이 되게 웃긴데요? 뭘 봤다고 병원이가 웃기던데. 병원이 옷만만 웃겨 봐. 아니 옷상에 올라오는 거 좀 봐 오빠. 자기 것만 보지 말고. 너도 그렇잖아. 나 이번에 세훈 씨랑 여자분이랑 하신 거 봤어. 못 봤는데. 드라마 따라야지. 나도 봤어. 난 다 책을 본다고. 저는 바빠가지고 못 봤습니다. 병원님? 저는 모르는데 제일 날씬해가지고. 예! 예! 말 안 하는 거예요? 옷 자체가 혼자 빨갛잖아요. 병원이가 좀 인기가 많아. 많이 봤구나? 병원들 베리댄스에 대해서 얼마나 안 하죠? 저는 일단 댄서니까 베리댄스를 접하긴 했지만 저렇게 실제로 보고 배운 거는 처음이야. 칼로리 수마가 엄청 되는 것 같은데? 엉덩이, 부반, 가슴. 나閉! 왜? 저는 키포스는 실린지요. 우와! 좋아요! 나 이런 거 좋아해! 반복이 상체의 복잡한 움직임을 강조하여 자유롭게 춰는 춤 와우! 벨리 댄스라는 영어 단어는 땅스 디벙트 라는 프랑스어로 언어한 곳에서 일하였다. 땅스 디벙트라는 말은 19세기 오리엔탈리즘에 유명하던 프랑스에서 알드림족의 무용수들이 배의 움직임을 강조하여 춤을 두는 것에서 일한 것을 보인다. 오 진짜 배의 움직임인 것 같기도 해 지금 생각도 못해. 렐리니까. 오 진짜 신기하다. 몰랐지. 오마이갓! 아 핫해. 그 안에 숨겨진 복근 보여요? 척추가 한 적이 더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이런 거 보면은. 정말 안 있어. 다르게 움직이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. 가슴이랑 배가 다 따로 움직이잖아요 지금. 아 본 적은 있죠. 대회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. 공내에서. 갔을 때는 힘들 것 같고 그냥 막 따라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냥 막 흉내. 잘하시나 보다. 몸 잘 쓰시나 보다. 너무 핫해. 네. 너무 좋아요. 너무 예뻐요. 댄스 춤이. 춤이 너무 좋아요. 그런 의미예요. 잘 들었습니다. 너무 너무 봤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진짜 화려한 것 같긴 해요. 비즈도 엄청 많이 달렸고 그리고 소리가 되게 많이 찰랑찰랑 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집중하게 만드네요. 진짜 군살이 없으시다. 와 재스민 같아 재스민. 와 저분은 진짜 대박이다. 저거 진짜 잘하는 거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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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듯이 잘하는 거. 진짜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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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어썸월드 왔는데 오랜만에 괜찮은 특집 하시네요.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. 오 연말이라 또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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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무슨 약간. 이런. 이상한 뱀 같다고 해야 되나? 좋은 의미의 뱀 같으시죠? 와. 이야. 오. 뒤에 왜 뭐 왜 웃으셔? 신기해서? 잘한다. 와. 와. 틱톡의 숨기능이다. 틱톡의 숨기능. 진짜 잘하시네. 와. 귀여워. 와 이거 안 도와주리는 거야? 위에 뭐예요? 우와. 눈사람같이 생겼는데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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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챌린지다. 오. 어떻게 쉽게 움직이지? 몸이 이렇게. 진짜. 분리되는 것 같아. 분리되는 느낌이야. 저기 딱딱 끊어서 하는 것 같아. 너무 멋있어. 여기 두 명 좀 해주세요. 더 바랄게요. 라이트 업. 플리즈. 오 이거. 와. 잘한다 진짜. 진짜 잘하셨습니다. 예쁘다. 와. 장관이다 진짜. 별격네요. 신이 주신 선물이고요. 아니요. 선물을 하는 거잖아. 와. 근데 왜 이렇게 운동을 진짜 박세히 하셨나 본데? 여자분이 저렇게 복근 가지기 진짜 쉽지 않잖아요. 이야. 이야. 홀리네요. 노래도 이러니까 더 홀린다. 예쁘시네. 우와. 우와. 파란색 눈화장. 최근에 저렇게 해봤는데. 저것도 예쁘시네. 저것도 소화하시네. 우와. 너무 잘하신다. 이야. 이야. 아. 복근이 너무 멋있네. 와 진짜 어떻게 관리하셨지 진짜. 진짜. 아 근데. 와 그냥 이분은 그냥 목매 자체가 너무 길쭉길쭉 하신 거 아니야? 어 사기야 진짜. 아 진짜 좋은 음이 뱀 같아요 뱀. 우와. 팔 더위도 길쭉길쭉 하시다. 오. 오. 목매 좋아. 엄청 마르셨다. 목매 진짜 무엇이야? 너처럼 마른 거 같아. 이런 건 또 뭐냐. 그. 착시작. 착시? 현상 일으켜가지고 또 홀리게 만드네요. 아 근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. 원래 배꼽 자체가. 남자들은 좀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. 근데 여자분들이 배꼽 좀 신경 관리 하나요? 원래 여자분들은. 아니요 잘 안 하는데. 다 이쁘게 생긴 거 같은데 배꼽이. 야 너무너무 예쁜 거 같아. 너무 좋고. 너무 유익한 거 같아요. 아 누가 있는데. 릴랜드에 대해서 유래도 알고. 너 몰랐잖아. 나는 몰랐어. 프랑스에서 알제리 부족해서 몰랐어. 지식을 얻어가는 느낌에서 너무 좋네. 나 잘한다. 아 일단 다 너무 잘 쳐가지고. 근데 일단 옷 자체에서 오는 그런 화려함도 재밌었던 거 같아요. 옷이 다 달라가지고. 자기 스타일대로 몸매에 따라서. 이거 뭐야. 뭔데요? 똑같은 거 아니야? 뭐가 다른 거지? 댄서들 좀 알려주세요. 안무가 다르잖아요. 두 명이서 하잖아요. 아 두 명이서 한다? 그래 요즘. 요즘 스타일 막 그런. 예쁘신 분들이 두 명이서 하니까 아주 대신 안 해. 나 누가 하는지 찍어야겠다. 내 친구랑. 아 내 노래는 아까 깎이 더 좋다. 난 개인적으로. 이거 아직 깎이 좋다. 아우 저 땜에. 오 괜찮지만 새로운 것도 바로 될 줄 알아야 되지. 와 몸이 다. 옷이 많이 올라가셨네 다들. 아 저 애기가 이쁘게 이쁘겠어? 어머님. 오. 와우. 아 애도 같이 춤추실 수 있어. 안 했어. 아니 나 같이 춤추는 거지. 아 뿌듯해 하시는 거 봐. 뒤에 남자분. 이 여자가 내 여자다. 뿌듯할 만해. 오. 뭔 차이야? 그럼 좀 더 감이 주나요? 더 대전주의가 다 틱톡. 다 와졌지. 좀 더 연봉하게 탁탁 주는 것 같아. 아니야 아니야. 안무가 더 많아. 절도 있다고 해야 하나 좀 더? 맞지. 그건 맞지. 한국 틱톡꺼분들이다. 유일하게 한국 분들이네요. 저 형은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. 정말 킹마다. 틱톡 이런 거 찍으세요? 저런 건 안 찍고 그냥.. 근데 근데 틱톡 자체가 다 저런 거 같아요. 저 킹사님 후영 하세요 했던 만큼. 킹마는 표정이라기보다 그냥 음원 자체가 다 그랬던 거 같아서. 좋다. 아니 미소도 예쁘시다. 잘 표시되고 보건적이고, 잘해주고. 저 밝은 것도 좋아요. 나 하고 싶어, 저거. 이름도 제가 딱 하던데. 아 그거 좋다고 좋아해. 뭐 좋다. 나 아까 것도 좋고. 아니 동민 씨 자꾸 떠올라가지고. 동민 씨도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. 네? 벗은 거 얘기하기도 하고. 저는 그쪽은 아니고. 뭐 그런 건 아니고. 그거야. 병무니까 약간 벗은 거 좋아하고. 저 그런가 보다 그냥 예쁜 거 좋아하죠. 근데 여자들 분만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하는 것도 좀 많이 보고 싶은? 딱 유일하게 남자 한 명 만났잖아. 한국 틱톡꺼보다. 우리는 남자가 나오면 아! 왜 남자가 나오냐고. 여자분 만나서 너무 좋았다고 했는데. 남자분이 안 나와서 아쉬웠다라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. 진짜 너무 좋아요. 네, 오늘은 벨리 댄스 틱톡 챌린지 영상을 같이 봤습니다. 혹시 어떠셨나요? 너무 즐거웠고. 서승 오빠가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. 아주 황홀해 해가지고. 그걸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. 오랜만에 어썸 말도 만났는데. 재밌는 특집을 한 거 같아가지고. 의미 있고 좋았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그럼 안녕! 안녕! 한 번 따라해봐봐. 아니에요. 괜찮아요, 저는. 괜찮아요. 아니, 이걸 어떻게 따라해요? 저 리액션을 열심히 했잖아요. 저 리액션을 열심히 했잖아요. 같이 해야지, 같이 해야지 뭘 해도. 다 같이 일하고 한번 해봐야지. 얘 노래를 틀어야지. 따라야지. 아 이렇게 하는 거야.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. 아! 맞을 수 있어요, 여기 옆에. 여기 옆에 치게 있어요, 치게. 세게. 아 그러지 마. 나 진짜 못 줬어. 야, 준비! 준비, 시작! 오빠, 그렇게 하면 안 돼.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. 빨리 털어야 돼, 빨리. 아, 이렇게 하면 안 돼. 아, 이렇게 하면 안 돼. 아, 추워, 추워, 추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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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. 감사합니다.